우리 멋쟁이 어르신이죠. 이달마님 어서오십시오. 이종표입니다. 우리 멋쟁은 따뜻해 나 제인과 내면 강무일은 열람설에 고동이 있으나 깨지는 연말을 홀로 설렐 이정도 고향뿐 하얀 길을 하여 지내주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. 우리 멋쟁이 어르신 아랍 찬 십자 로예 아 아 아 아 아 삼거리의 일엄교 다고향 다금김선 태양만 주네